최연수 공수처장입니다. 어, 어서오세요, 최 최장님. 임용식 때 긴장 안 했어요? 방금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필요하다면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어이구, 이 긴장은 우리가 해야겠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보태줘서 내가 고맙지. 아, 인사하세요. 이쪽은 국정원 임용락 기조실장님. 안녕하세요. 임용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연수입니다. 기조실장님께서 최연수처장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진짜 높은 분들 많이 뵙네요. 공수처장에 취임하시면 더 많이 만나시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안 만나고 싶은데요. 제가 높으신 분들을 안 만나야 우리나라가 건강하다는 뜻이니까요. 응. 역시. 이 소문들은 모두들 긴장해야 되겠네요. 바로 지임 씨 가셔야죠. 네. 자, 그럼 가실까요, 최장님. 그럼 또 뵙겠습니다. 또 보자고.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